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 안내 이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는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와 전화 투표로 나뉘고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는 6월 7일 월요일과 6월 8일 화요일 전화 투표는 6월 9일 수요일과 6월 10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국민의힘 선거인단 명부에 등재된 분들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K-보팅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 안내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는 6월 7일 월요일과 6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투표 문자가 발송됩니다. 수신된 문자를 클릭하여 보안 문자를 입력하면 투표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투표하기를 클릭하고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다음 당대표 선거 화면이 나오는데요. 화면 속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 1명을 신중하게 고른 후 다음 투표 버튼을 누르고 선택이 맞으시면 선택 완료를 클릭하세요. 다음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신중하게 고른 후 다음 투표 버튼을 누르고 선택이 맞으시면 선택 완료를 클릭하세요. 이어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1명을 선택한 후 투표 완료를 클릭하시면 선택 확인 창이 뜨고 선택 완료를 클릭하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모든 선거의 후보자를 선택하셔야 투표가 종료되니 참고하세요. 잠깐 유의사항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진행되니 꼭 시간 안에 투표해 주세요. 또한 PC를 통해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접속하여 문자로 부여받은 개인 URL을 입력 후 PC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혹시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를 놓친 분께서는 6월 9일과 10일에 진행되는 전화투표에 참여해 전화투표는 6월 9일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전화투표는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선거인단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화투표도 참 간단한데요. 02-6290-1222 번호로 온 전화를 받으시면 선거인단 확인 후 후보자가 무작위 순서로 제시됩니다. 천천히 잘 들으신 후 지지하는 후보자 번호를 눌러 투표하셔야 합니다. 다음 선택하신 후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투표가 종료됩니다. 당대표 후보자 1명, 최고위원 후보자 2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1명에 대한 투표를 모두 진행하신 후 투표가 종료되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혹시 첫째 날 전화투표를 놓친 분께서는 둘째 날도 전화를 드리니 꼭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